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보람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출발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일부를 정리하고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은 그 나머지 주택조합에 대하여 총정리하고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하는 절차 그리고 공급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562쪽 들어갑니다. 주택법 나름대로 좀 관심계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일곱 개 나온다고 했죠.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 5배 역시 이쪽 해보십시오. 이 주택조합은 지난주에 그 종류를 체크한 바 있죠. 종류 세 가지 있다고 했죠. 그 명칭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역 주택조합 하나 주택조합 그 다음에 직장 주택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였다고 했죠. 이러한 조합을 산립하고자 할 때 산립은 지역 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을 건설 마련하고자 산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자한테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으면 설립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설립인가 이것도 설립인가 받으면 조합은 설립됩니다. 등기 절차 없습니다. 등기 절차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직장 주택조합은 바로 이 조합을 설립하는 목적이 국민 주택을 공급받게 해서 설립한다. 그럴 때 설립할 수 있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인가가 아니고 설립 신고하고 설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장 주택자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가능해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법상 사업객 승인 신고해서 승인받아가지고 주택 건설에서 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설립인가를 받고 그냥 국민 주택만 공급받자 그럴 때 직장인들이 직장 주택점을 설립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자한테 설립 신고하면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하고 리모덴 주택점은 설립인가 받으면 조합은 설립이 됩니다. 이런 걸 지난주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이렇게 설립인가를 시장 군수 구청자한테 신청해서 받고자 한다. 그때 설립인가 신청해서 받고자 할 때 막 인가 신하면 인가 내릴까요? 아니죠. 바로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준비할 게 있어요. 뭘 준비하느냐. 이 지역 주택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 조합 주택을 여기다 건설하려고 합니다. 대지 준비했습니다. 이런 그 대지 준비했다는 그런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 얼마의 그 요건을 충직해서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되느냐. 그 내용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또 이 직장 주택점을 그 직장인들이 주택 건설에서 마련하고자 설립인가를 신청한다. 그럴 때도 그 주택을 건설하는 땅 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의 땅을 준비해서 가야 되느냐.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점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이렇게 대지를 준비할 필요가 없죠.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니까 대지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강의는 그런데 대지를 준비한다 이거죠. 그 내용을 보겠는데요. 562쪽 보죠. 520쪽 보면 동그라미 1번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 설립여권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지역 줄 것이고 직장 주택자 설립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에 80% 수치 암겨야 돼요. 80% 이상의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라. 그래 이 대지를 준비해가지고 그 땅에 대한 사용권은 사용권은 굳이 소유권까지 확보할 필요는 없어요. 소유권을 확보해 줬지만 바로 이 땅을 준비했는데 땅 진들한테 일단 매매계약 체류해서 매매계약금을 먼저 10% 주고 나머지 잔금은 다음에 설립인가 받고 나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돈 걷어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미리 바로 계약금만 주고 땅 주한테 바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서류를 내면 조합설민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권이라 하거든요. 그때 이 땅 진들한테 가서 바로 사용권을 확보할 때 얼마를 확보하느냐. 80% 이상. 이 대지 지금 준비하게 되는 대지가 1만 전부터다라고 가정할까요. 1만 전부터는 이것은 80%는 8천 전부터죠. 8천 전부터에 해당하는 그 땅에 대한 진들한테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돼요.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권을 확보하는데 80% 그러면 1만 전부터 라면 이 땅이 8천 전부터에 해당한 진들한테는 사용권을 확보하면 돼요. 이것만 확보하면 되냐.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다가 15%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15%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오 이거 이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되네요. 그러면 준비하게 된 대지가 1만이다. 그럼 1만 전부터 중 15%는 얼마예요. 1,500 전부터죠. 1,500 전부터에 해당하는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8천 전부터는 사용권을 확보해도 되고 그리고 15%인 1,500의 해당은 그것은 땅값 다 주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권을 충족해서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설립인가를 내주겠다 하고 있어요.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이 똑같냐. 이 지역주택점하고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점 똑같다. 그 말에 이 요건이 한문제값이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내는 거예요. 설립인가 신청할 때요. 인가 받아가지고 이 인가받는 능력을 변경한다. 변경을 신청해서 인가받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런 요건 필요 없습니다. 변경을 신청할 때. 그리고 목적 다 다 세웠다. 이것 다 주택건설을 해가지고 조합주택 이제 다 조합들 나눠가지고 바로 목적 다 세웠다. 그러면 조합을 해사를 하죠. 해산인가를 또 신청한대요. 그때는 우리 계산 다 끝났습니다라는 정산서 점프서 내면 되고 이런 요건은 필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설립인가 신청할 때만 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번 또 중요합니다. 1번 중요하고요. 2번도 중요해요. 2번 후면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설립인가 신청할 때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땅을 준비했고 우리는 여기에 지금 조합원들 이 정도 모집했어요. 라고 바로 요건 맞춰서 설립인가 신청을 하는데요. 2번 후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자. 리모덴 주택자본요. 리모덴 주택자 만들 때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아요. 이 공동주택 소자들이 진희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리모덴 해서 만드니까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하고 직장은 조합원을 결성할 때 조합원을 모집해야 돼요.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다.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으려까지. 여기 있다 건물 아파트 건축에서 다 끝나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검사를 받을까지 계속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냐. 애당초 조합 설립하고자 인가 신청할 때요. 바로 여기 있다 천세대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러면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에 상당하는 그 수에만큼 조합을 모집해야 돼요. 그러면 천세대면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가 천세대면 천세대의 50% 500이죠. 500명 이상은 모집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만약 주택 건설 세대 수가 30세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50% 15세대죠. 그런데 그거 안 되고 최소가 20명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요건은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인가 받고 나서 다 사업 끝나서 사용검사 받을까지는 이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조합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거보면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 조합 설립 인가 당시에 사업계획서상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를 말하는데 천세대였다. 그렇다면 이때 이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 천세대를 계산할 때게요. 이 단지에 임대택을 100세대 넣는다. 분양주택을 천세대 넣는다. 그러면 임대택을 포함하느냐 아니고 임대택 빼고 분양을 하게 되는 세대 수를 기준해서 바로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를 계산하면 되고 임대택으로 건설을 공급하는 세대는 제합니다. 그래 그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 50%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하되 바로 2번 조합원은 최소한 20명 이상입니다. 이걸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 나가고 될 때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얼마를 모집해서 구성해야 되냐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하되 최소한도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요건은 인가 신청할 때 요건 충전해서 인가 신청세대에 처음부터 됩니다. 그래서 요건 맞았다 그러면 설립 인가 받아요. 인가 받고 나서 바로 이 조합원들 다 탈퇴해버리면 안 되고 계속 충원해가지고요. 이 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냐. 여기다 주택 건설 다 끝내고 나서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는 계속 이 요건을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란 선 보면 이렇게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 설립하고자 설립 인가를 받고 싶다. 설립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어요. 설립 인가 신청세 따 뭘 첨부서 돼야 인가를 받을 수가 있느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중요하니까 받으세요. 1번 지역 주택자하고 직장 주택자 설립 인가 신청시 신청세 따가 첨부해야 할 서류가 우리 창립총회 이렇게 했고 그 해로 이렇다. 조합정산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 잡힐 연명 조합 귀하 조합원 명부 사업 객석 그리고 비협이 중요해요. 비협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셨어요. 아까 이 서류 내야 된다고 했죠. 이거 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중요해. 이것은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을 설립하고자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 첨부서 되는가. 지역하고 직장인지 리모덴 주택자금을 설립할 때는 이런 서류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 정도 보시고. 그런데 이제 만약 이거 설립해가지고 조합 설립해서 목적 달성해서 조합원들 다 조합주택 분양받고 끝났다. 사업 사용험사 받고 다 끝났다. 그럼 이제 조합원들 돈 계산해서 마무리 집니다. 그리고 조합회산은 없어졌는데 그때 해산 인가를 또 시장에서 국장에다 신청서 인가받아야 정식 해산되거든요. 3번 봐봐요. 해산 인가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 무슨 서류가 들어야 되냐. 해산 결의를 위한 총회 의결 정석서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 도움을 받은 정산서가 들어야 된다. 정산서. 이것도 처음에 나왔어요. 우리 계산 문제 다 끝냈습니다. 도움제 깨끗합니다. 라는 정산서가 전부 되어야 설립했던 조합 해산을 하게 한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해산 인가 신청서에 따른 바로 정산서가 들어가는 것이고 설립인가 신청서는 바로 정산서 필요 없다. 그 다음에 563페이지. 563페이지에서 볼 것은 아까 지난주에 했었죠. 5번은 했으니까 통과하고. 다음으로 통과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564페이지. 564페이지 보면 7번이 보입니다. 자 이때 이 조합원을 모집해야겠다. 그리고 조합원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아무나 조합원으로 들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조합원 자격근을 따져가지고요. 이런 자들만 지역주택조합의 조본으로 가입케 하고 직장주택조합의 조본으로 가입케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덴 주택조합은요. 이 리모덴 주택조합은 공동특 소자들이 그냥 조합 만들죠. 그래서 공동특 소자들이 조합이 되고요. 다만 리모덴 결의할 때에 나 리모덴 공사비 낼 능력 없다 해서 결의에 찬성하자고 반대파들이 있어. 그네들은 팔고 나가라고 매도청서 보내니까 그네들 조합은 될 수 없습니다만. 그래 공동특 소자라든가 그 단위 내 복리세까지 다 함께 상가라든가 유치원 건물 이런 것들 복리세인데 이런 것까지 다 함께 하자 했으면 복리세 소자라도 리모덴 주택조합의 조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권으로서는 이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자가 됐으냐 이게 중요해요. 시험권으로서. 먼저 아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회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해서 설립과 신청을 했는데 그때 조합원. 자 보겠습니다. 564페이지 7번 조합원 자격권 해가지고 지역 주택조합과 직장 주택조합의 조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사람으로 한다. 다만 중에 조합원 사망으로 조합원 취를 상속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조합원 자격 요건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조합원 취르신다. 아버지가 지역 주택조합에 조합이 돼가지고 조합주택 분양받으려고 101동 100일원에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받았는데 아버지가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자가 상속이 되어서 아빠의 그 명의를 넘겨받는다. 상속받는다. 그런데 그 자식은 상속으로 조합원 취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 있으니까 조합원 자격을 따지지 않아. 그냥 조합원 취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분양받아갈 것을 자식이 분양받으러 하고 있어요. 분양받아가도록 그것이니까 조합원 사망으로 조합원 취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 자격 유무 따지 않는다. 그냥 조합원 취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동그라미 1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조합원 자격 요건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라면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 같은 지역. 그 같은 지역 9가지 지역으로 편지하고 있었죠.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 조합원 받는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의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일까. 그런데 그 지역에 오늘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러면 소급에서 계속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야. 6개월. 그래 그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던 주민이 다 되느냐. 꼭 그러는 거 아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인 세대주인 지역주민이라든가 하나. 아니면 주택은 가지고 있는데 규모가 안전히 조그마한 85점트이야. 85점트이야인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있다. 같은 지역주민이다. 그러면 그 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조합원으로. 그래서 그 자에게도 조합원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접원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꼭 무주택자만 되는 게 아니고 유주택자도 될 수 있는데 그 규모는 주거전염력 85점트이야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인 지역주민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기업. 무주택자이거나 85점트이야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일까 해가지고 조합설 민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 가로 건너봐요.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다만 주택건설 대지가 가로 안에 보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투기관리 안에 있는 경우는 조합설 민가 신청일 1년 전부터 계산해서 해당 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죠. 1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냐 한 세대의 세대주. 이걸 약적으로 무주택자인 세대주라고 그래요. 2번 또 85점트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인자. 이렇게 돼 있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이 한 장해서 그 말이죠. 주거주념은 85점트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자입의 조합원이나 직장주택자입의 조합원이 아닐까요. 이중적으로 그냥 조합주택 분양하더라고 조합원 들어가지 말까. 바로 그 세대에 분이 됐던 남편이나 한 명이 조합원으로 되어있다면 다른 사람은 조합원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이죠.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지역주택자입의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조합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요. 니은 보면 니은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지역주택자입의 설립 시 적용되는 동일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된다. 그래 정면에 있죠. 조합설 민가 신청일 현재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이면 지역주택자입의 조합원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지역주택자입의 조합원이 되게 한 요건은 바로 무주택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주택자도 될 수 있다. 유주택할 때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한 채. 전용면제 85초부터 이하. 이런 자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그런 친구들. 주역주민들. 그리고 그 배우자 중 한 명만 그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되지 다른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직장주택자입의 조합원 자격권. 이 직장주택자입을 설립하게 될 때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설립한다고 하면 설립인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때는 설립 신청하면 된다고 했죠. 이때 설립인과 받아서 직장주택자입을 설립하고자 할 때 역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억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하는데 최소 20억 원입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떤 자가 조합원 자격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일단 같은 직장의 근무하고는 같은 시장은 국가공무유라든가 지방자치장 공무유라든가 법인회사 같은 직장이네. 그럼 같은 직장의 근무하고는 근로자로서 똑같아. 무주택자인 근로자인 세대이라든가 85주택자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인 근로자인 세대이라든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동그라미 보면 기업, 직장주택자입을 접어보는 무주택자에게나 85주택자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일 것. 그런데 여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신고하고 직장주택자입을 만들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인 세대주인자에게만 공급이 가능하니까 그때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는 근로자 중에서도 무주택자인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나아있죠. 기업, 동그라미 2번의 기업. 565페이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 보기에는 무주택자의 하나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봐두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가로 2번 리모델링 주택자입에서 이 리모델링 주택자입을 설립하고자 한다. 누가 설립합니까? 공동주택의 소자들이 공동주택의 소자들이 지내들 주택을 리모델링에서 설립한다고 그랬죠. 그때 설립인과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때는 여러 가지 서류 중 중요한 서류가 뭐냐면 경관수가 차섬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야 돼요. 경관수. 이걸 리모델링은 두 가지 했었죠. 대수선인 리모델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증축인 리모델링이 있었는데 그때 대수선을 할 때는 경관수가 몇 년 지나야 되냐. 사용생인 사용검사. 임시의 사용생 받고 10년 지나야 된다고 그랬죠. 증축인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 그럴 때는 15년이 경과되면 입증돼야 되죠. 다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법률에서 시도 조례에서 따로 경과연수를 정하고 있으면 그 경관수가 지났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야 돼요. 경과연수. 그 지났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리모델링 할 때 바로 이 공동국토수자들이 리모델링 공사비를 각각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세대당 우리가 1억사 내자. 2억사 내자. 이렇게 각질해서 합니다. 그런데 15년 지난 이 공동국토 아파트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사려고 지금 저한테 만들려고 한다. 그때 1세대당 그 공사비를 쪽으로 2억씩 내라. 그러면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2억씩 각질해서 공사비 투하해가지고 우리 이삿짐 빼고 가서 다시 들어왔는데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들어왔는데 아파트값이 폭락해서 공사 안 했을 때는 그 가격이 치료했는데 2억을 더 보태서 공사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5억으로 떨어버렸다. 그러면 정말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아파트값이 치료겠다. 공사 끝나고 나서 2억 각각 부담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 끝나가지고 딱 아파트 내놨더니 9억이다. 그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그냥 그거 아닙니까. 원래 아파트값 7억 2억 공사비 냈다 9억 그러면 남는 게 없죠. 한 15억 돼버리면 그래도 오 괜찮아. 그래서 리모델링 하게 될 때는 각각 그 소주자들이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의를 해요. 야 우리 공사비 이렇게 감당해서 공사하자. 그때 찬성 반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 100% 찬성할 필요 없어요. 바로 우리 법에서 이 정도의 찬성만 있으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면 인가 내주고 인가 받아 조합 만들어서 호합해서 추이려라. 그때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팔고 나가 해서 내 쫓아버리라. 돈 주고 보내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결의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결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그 결의 증명서를 내야 조합설민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365표에 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요건에서 동그라라 1번 공동체를 리모델링하기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구분소자와 의결권의 결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시장소 고청장에게 리모델링 설립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라. 박사는 1번 이 주택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에 이혈동이 있다 합시다. 이혈동을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이상의 결의 및 각 동 한동 한동 각 동의 구분소자의 의결권은 각 가반수의 결의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동만 리모델링 한다. 2번 한동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싶다. 그랬더니 그 동의 구분소자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법에서 야 이 결의점에서 들고 와라. 그래서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요건 구비했다고 해서 설립인가를 내줬네요. 설립인가를 내주면 조합은 만들어집니다. 566페이지에 가서 보면 박스 속에 설립인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1번 앞으로 가보세요. 565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2번 562페이지 앞으로 가보세요. 제출 세례 가지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를 받으냐는 그 설립인가 신청서 해산인가 신청서 했다가 다음 서류를 처음 해서 해당 주택 소지관을 시정수 국정에 내라 제출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는 설립인가 신청서 했다가 뭘 첨부하느냐. 기업 창립총의 해료 니은 조합장 선출 동의서 디귿 조합원 전원 자필 연명 조합기야 그 다음에 조합원 명부 조합원 전원이 자필 연명 조합기야 그건 뭐 반복되고 있으면 하나 주어버리세요. 자 사합계획서 결의를 증명한 서류 아까 이 결의 증명서 3분의 2 뭐 가반수 3분의 2 이런 게 있었죠. 이걸 내라 그리고 지읏 경관수를 증명한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죠. 리모델링은 두 가지 했죠. 대수선하고 증축 대수선은 10년 증축은 15년 15년 이상 20년 미만하고 연수정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만큼 지나야 돼요. 그리고 해산인가 신청할 때는 여기 정산서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정산서는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내지 않고 해산인가 신청할 때면 낸다.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바 있으니까 봐두시고 자 그래 보니까 여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이거 들어가지 않는다. 해당 주택 건설 대지단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대지의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서류 내지 않는다. 이것은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업 설립인가 신청서가 낼 때만 전부는 서류다. 리모델링 주택자업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이거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3번 조합원 자격이죠. 이 리모델링 주택자업의 조합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공농택 복례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소가할 때는 그 공유자가 10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다. 어떤 자가 조합원이냐 사업계획서를 받아 그런 사람은 공농택 소유자 복례설을 함께 리모델링 할 때는 그 해당 복례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자업이 조합원 된다. 그 정도는 보십시오. 그 다음에 4번은 중요하다. 매도 충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이 결의를 했습니다. 전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그 전체 구분수점 의결권의 각 3분 이상의 결의와 그리고 각 동의 구분수점 및 의결권의 그 가반수의 결의 각 가반수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냈어요. 그래서 인가 신청했더니 시장구청의 설립이 내줬네요. 인가 받으면 이제 리모델링 주택자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자업이 만들어졌다. 그 조합처에서 결의에 찬세하지 않는 반대파 있죠. 그네들이 거기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법에서 내쫓을 수 있는 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매도 청구예요.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팔고 나가세요 라고 요구도 안 들어요. 그러면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송을 내면 판사가 팔고 나가세요 하면 끝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매도 청구인데 가로 4번 4번 리모델링 하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를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자업은 리모델링 주택자업은 그것도 줄 거예요. 리모델링 주택자업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모셔서 가로 5번 5번 보면 리모델링 주택자업 설립에 자 여기 A집인데 A가 리모델링 주택자업 결의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비할 때 찬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자기 친구한테 서있고 넘겨주고 가버렸어. 그러면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A의 G를 승강을 관주하죠. 그래서 A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했던 자의 보면 그 찬성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A 친구도 바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찬성한 걸로 법적으로 간절히 해버린다는 거 동의한 걸로 관절한다는 거 자 5번이 그건데요. 리모델링 주택자업 설립에 동의한 걸로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자업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본다.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역주택자업 직장주택자업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지기 이전해가지고 조합 모집이 나와있죠. 자 가로 1보면 이 지역 직장 주택조합 설립인간을 받게 하여 조합원을 아까 모집한다. 주택관실 A정세대 수의 50회 이상으로 구성해서 모집하되 바로 20명 이상 최소한 더 모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모집을 하려는 자 바로 무조건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모집을 하고자 할 때는 요건을 맞춰가지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맞춰가지고 관할 시장 군사 때 우리 조합원 모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모집신고를 해야 돼요. 시장 구청자한테. 그래서 그렇게 모집해도 됩니다. 신고서가 수리되어야 정식 모집공고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모집신고서를 낼 때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지금 주택건설을 하려는 대지를 준비해서 그 대지의 소용가까지 확보하지 못해도 땅 주님한테 매매결하던 이런 걸 체결해가지고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돼요. 그때 얼마의 사용원을 확보해야 되냐. 50% 이게 나옵니다. 가로 1번 모집신고에서 지역주택자업 또는 직장주택자업 설빙관을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50% 이상의 해당은 토지 사용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수 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신고하고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만약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사망 자격 상실 탈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한다든가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한다라고 할 때는 다시 조합원 모집할래요 라고 신고하지 않고 그리고 또 공개 모집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통과 통과해도 되겠고 568쪽에 가로 4번 나있죠. 가로 4보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의 자격기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조합원 주택조합의 발견이 될 수 있냐 바로 박사안의 지역주택조합의 발견 자격권으로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 설립인가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85정도에 한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날 1년 전부터 해당 조합 설립인가일까지 계속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시 종류는 동일한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 이런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 정도만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 그리고 밑에 박스 밑에 보면 손이 있죠 주택조합의 발견은 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주택조합 발견은 그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걸리모가 있다 여기까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또 모집 대행하는 자 이네들 모집주체라 하는데요 모집주체는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인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신청자 모집주체와 주택조합 가입신청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 이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박스와 왔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을 볼까요 이게 작년 재작년도에 법 개정통에서 추가된 건데요 설명무 이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저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최근에 작년 재정도에 계정해서 추가해 온 거니까 좀 관심을 받을 필요는 있다 하겠습니다. 6번에 1번 보면 지역 주택조합과 직장 주택조합의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의 포함 사항을 바로 주택조합 가입신청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 그 위에 있는 거 봐보십시오. 박스 안에 이런 건에 대해서 자세히 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려는 자에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그대로 끝내느냐? 아닙니다. 가입 신청자에 물어보는 겁니다. 모집주체가 내가 설명했던 내가 설명했던 이 박스한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고 전달됐습니까? 라고 확인해가지고 이해가 되고 확실히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거기에 바로 확인서를 하나 받아야 돼요. 받아가지고 원본을 그 사람한테 주고 바로 사본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동그라미 2번 하였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에 포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을 받고 그 말이에요.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 교부하고 그리고 그 복사본을 사본이라고 하죠. 사본을 몇 년 동안 보관하든가 5년간 꼭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고 어디로 하시냐 바로 571페이지 가로 8번이 나옵니다. 조합가입 차례와 가입비 등의 반환 이것저 좀 받으십시오. 그 보면 1번 지역 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그 가입 신청한 때 납부해야 하는 일체금전 이걸 가입비라고 가입비라는데 가입비라는데 이런 가입비 등은 다음 기간 다음 기간을 약적으로 예치가 아니라 예치간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어디다 예치하느냐 은행이라든가 채생관사 보험회사 신탁업자에게 맡기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예치를 해야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위번호 건너가서 이 지역 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가입 청약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지역 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는 여러분이 지역 주택조합원으로 또 직장주택조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입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탈퇴하고 싶어요. 그때 가입을 신청한 자는 언제까지 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느냐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납두 30이내에 그것다 체크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번 이 지역 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를 서민을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민을 발송한 날에 그 효율이 발사한다. 발송한 날이지 도달한 날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지역 직장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원 모집 주체는 이런 조합 가입 신청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내에 그 예치금 예치기관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이 요청을 받았던 예치기관장은 지역 직장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자가 가입 청약 처리를 하여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 받은 경우 요청 10일 날부터 10일 내에 가입비 등을 예치한자에게 반환해서 내줘야 합니다. 이때 6번 중요한데 지역 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주체는 그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자에게 청약 처리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아주 중요해요 있다 하면 드리겠습니다. 리을 이 지역 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자가 그 조합 가입비 등을 예치한다부터 30일 내에 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처리한 경우에는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전환하여 따라 조합의 탈퇴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는데요. 그것 중에요. 또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해서 조합원도 역시 탈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경우 조합 규약이 전환하여 따라 부담한 비용 황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이미 돈 내줬었으니까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쭉 내려가셔서 통과해도 되겠고 573 페이지 자 그거 보면 가로 2번에 나옵니다. 조합원 탈퇴 등 해가지고요. 1번 보면 조합원 지읏 인정특례에서 주택조합의 저번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세대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직장 지역 주택 가입이 가능한데 조합원 지의를 취재했던 그자가 세대주 자격을 일시로 상실했다 해서 조합원 자격이 박탈한 건 아니다. 어떤 사유로 상실했다면 그냥 조합원 자격 그대로 인정해 주냐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히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구청장이 그런 사유로 상실했구나 라고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 그대로 있는 걸로 간절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건너떼서 조합원은 조합교합으로 제한을 받더라 조합의 탈퇴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해서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교합으로 제한을 받더라 부담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지휘 이전이 나있죠. 그거 보시면 자 이 지역주택자 직장주택자 만들기 위해서 산림인과 인가받았다. 인가받으면 조합원 성립되죠. 성립되면 바로 조합원 지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바로 조합원 지휘 가지고 있는 자들 이제 그 지휘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 설립인과를 받고 나서 새로운 조합을 모집해서 가입한다든가 아니면 조합원 지휘를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준다.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해도 맡고 있어요. 그걸 조합원 지휘 이전 제한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자 동그란 일로 보면 지역주택자 직장주택자 회의는 그 설립인과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를 한다. 어떨 때냐. 동그란 2번이 나아있죠. 조합설비인가를 받은 후에도 바로 조합원을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을 교체할 수도 있다. 동그란 기업과 니은이 그건데 지역 직장 주택자 설립인과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애정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시장수 구청자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자 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이 조합설 인과를 받았다. 직역 주택자 직장 주택자 설립인과를 받았네요.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자 설립인과를 받았다면 인과 받은 앞서 2년에 주택 건설을 하게 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그리고 또 조합원 결혼이 발생해서 조합원을 충원한다. 이랬을 때 이런 변경사항은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냐 사업계획 승인 신청감에 하면 되는 거예요. 니은 보면 조합원 충원해서 지역 직장 주택자원 설립인과를 받은 해도 다음 사회에 해당하면 결혼이 발생한 법원에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조합원이 사망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제하고는 바로 그 주의를 넘겨줄 수 있어요.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의 예정세대 50% 미만으로 되었다. 그러면 더 50% 이상이 되기 그럼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이 무작정적으로 판명되어 자격이 성실했다면 더 충원할 수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의 예정세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50% 이상으로 해야 하니까 충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와 같이 3번 조합산립인가를 받은 후 지역 직장 주택조합에 접은 후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언제를 기준한가 그때 충원되는 시점 이때다 그러면 이때를 기준해서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지역주민인가 그걸 따진 게 아니라 바로 애당초 설립인가 바꿔야 되었을 때 설립인가 심청을 기준해서 조합원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겁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의견에서 따진다 이 기준이에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의견에서 따진다 그 기준하고 그 다음에 575표 보면 조합 총에 나있죠. 1번 조합 총에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은 10% 이상이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창립 총에 하고 박스 안에 있는 조합 규약 변경 조합 임원 선임 해임 6번 사업표 조합 분담 명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다만 총회를 서집하려고 하는 식에 해당 주택건소 대지가 위치한 그런 특특 시군구 가면법 예방 관리하는 법률 이번에 코로나19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규정이 들어왔는데 이런 가면법 가면병 예방 및 관리하는 법률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10% 이상 20% 이상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면 576페이지 가로 3부에 나오는데 거기 주택자의 발견인과 임원의 당연히 퇴직사회가 나있죠. 이 주택자의 발견인과 임원이 다음 어느 한해에 해당하면 박스안에 박스안에 있는 그런 사회에 해당하면 해당 발견인은 그 질을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임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지휘가 상실된 발견 또 퇴직된 임원이 지휘 상실 퇴직자인의 관여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택자의 임원은 다른 주택자의 임원 직원 발견을 겸할 수 없다. 겸직이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런 것들을 가볍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의 1번과 2번도 조금 봐주셔야 겠는데 주택자의 회사 등 해가지고 주택자의 산립임가를 받은 3년이 되나까지 이렇게 산립임가를 받아갔다. 산립임가를 받아갔다. 그날부터 늦어도 2년에 사업계획선을 신청해라 그랬어요.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 신청을 안 했다면 조합세빙임가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 2년에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바로 승인 떨어진 거 아니죠. 여러 가지 서류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겠죠. 이리저리 요구했는데 잘 이루어져 않아서 3년이 될 때까지 바로 승인을 못 받았다. 그러면 주택건설은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주택자본 산립임가를 받아부터 3년이 되나까지 사업계획선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산립임가 받나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그 총회의 의결을 개최해서 해외사안 여부를 결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2번 보면 2번 자 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됐나부터 2년이 되나까지 아까 모집신고를 했어요. 조합원 모집신고 했네요. 아까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50번 이상의 사용원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조합원 모집합시다. 라고 모집신고해서 모집신고가 수리됐어요. 그렇게 모집신고가 수리됐나부터 2년이 되나까지 바로 열심히 주택건설 애정세대에서 50번 이상 모집하고 조합원들 그리고 아까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80번 이상의 사용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10억 번 이상의 대지세권을 확보해서 설립임가 신청서 들고 와라 그랬죠. 그래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됐나부터 2년이 되나까지 조합설문가를 신청해서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해당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됐나부터 2년이 되나부터 3교안에 총회 개최해가지고 가입신청자 전후로 구성하는 총회의 의결을 쳐서 주택조합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야 우리 더 이상 안되겠다라는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거죠. 이런 총회는 가입신청자 3분의 이상의 장소로 의결하면 끝이고 이런 총회 결정할 때는 가입신청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그 정도를 받으시고 그런데 이때 꼭 20% 이상이 출석해야 되냐 역시 이것도 총회를 개최하려고 그런데 바로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다. 코로나19가 그러면 굳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총회 개최도 합법적이다. 그 정도 보시고 3번에 주택조합의 해산여부 결정과 주택조합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 임원 발기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금할 해외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제한다. 몇 주일까지 알려주셨냐 7일 전까지 받으시고요.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주택조합 발기는 이런 총회가 개최되어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시장소 구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총회의 결과를 총회의 개최부터 10인의 서면으로 시장소 구청자에게 알려줘야 되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578페이지 바로 저기 2번 복사 열람 요청이 나있죠. 그 내용은 참고로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8페이지 578페이지 보기 전에 579페이지 하나 봅시다. 579페이지 5번에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해가지고 동그라 2번 시장소 시장소 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구성원이 박스안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가를 받은 경우 또 여러가지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했다. 그때는 주택조합 설비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 정도 보시고 과거에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립니다. 임의적이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 정도를 하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저기 580 하나만 체크할까요? 580페이지는 잠시 쉬었다가 하죠. 6번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주택조합 사업 그것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죠.